왜이래? 어디 뭐 가가지고 저 살려야되요 아니야 이거 이 개집에서 널 데리고 오는거야 됐다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아 너가 개새끼야 그지? 어 어 다 갔다 아 뭐해 아 가지마 던져 가지마 아 뭐 없어요 지금 황폐화된 세상이라서 오케오케 들어가자 나 뭐 무기가 아무것도 아 있다 뚜뚜 일단 미니맵 12시에 나오니까 올라가자 왼쪽으로 어 뭐 있었어? 하트하드 야 싸아 뭐해 싸줘야지 와 자동이 힘없나 이거 입 맞추기 조금 더 어렵네요 쟤가 주인공인데요? 니가 화력이 세네 네 소리 너무 크지 않아? 총송소리가 좀 커요 효과물 좀 줄이면 될 것 같아 어 뭐 컨트롤 뭐 이런거 있으려나? 이동 방향으로 대신 조준 보조 좀 해주세요 자동조준 자동조준 좋다 조준하게 너무 어려워 이동방향으로 대신 가는 방향으로 가는거고 고고고고고 고고고żing 고고싱 관리 하는게 열발데 일로와 포탈이잖아 아 포탈 오케이 가자 어디해 뭐해 그냥 갈 뿐입니다 둘 중 하나가 쓰러지면 쓸 수 있다니까 12시만 가보자 죽지 마이소 야 너 그리 다 처맞으면 되냐 자동조준 돼? 네 피하면서 갈기기만 하면 돼? 지리네 무기 바꿀수도 되잖아요 자피 밑으로 옆으로 내 무기다 태권도그 바로 낍니다 써봐봐 병신같은데 총보다 별로야 내 총 돌려내 아 다음 석상에서 총 넣을때까지 너 이거 써야돼 태권도그 존나 구린내지 짓잖아 그냥 짓는걸로 하는데 아니 이거 신이네 이거 아 이 시발 다 처맞잖아요 이러면 태권도그래 뭐지 뭐죠 이거? 맞춘거 아니에요? 재단 나가자 이거 타고가면 되자 이거 타고가자 이거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오 이게 되네 빠른 이동 아 내 총 일로와 일로 기본 무기가 제일 사기네 그런듯 오 아이템 오 갑바 갑바 먹었다 밑으로 밑으로 자 맵좀보자 맵보는방법이 어 잠깐만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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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이네 옆에 하는게 우리 왼쪽 왼쪽 밑으로 한번 가야될거 같은데 맵 왼쪽 왼쪽 밑으로 따라갑니다 어 왜 별로야 여러분들 바로바로 간도 아니 조금 보는게 낫지않아 첫번째 보스 잡을때까지는 좀 이거 뭐죠 이거? 아니 여기 뭐 있잖아요 여기 뭐 너 나중에 살려야되면 짜증난다고 보면서 다 비했어요 너 뭣대로 가버리냐? 어디야 여기는 또 위 위 멍 아아악 멍멍멍멍멍 하하 하하 씨 멍멍멍멍멍멍멍 멍멍멍멍멍멍멍 닫혀 맞아요 왜 아 너가 옆에서 막 나대니까 왼쪽 위 왼쪽 위 멍멍멍멍 멍멍멍멍 컷 이것이 바로 태권독 아 왜요 하하 진짜 미친 새끼네 이거 하하 하하 하 어 어 야야야야야 미노타로스 미노타로스 와아아아아아아아악 으어어우 하 하 박쥐새끼 이거 하 아 너무 어려운데 게임이 위력해보죠 파 좋은말로할때 철권해라 아이씨 오오 오오! 좋았어. 오오! 너 피 봐. 형 피해서 저거에요. 그러네. 타자 이거? 위로 위로? OK. 훌륭한 이동수단을 올려갑니다. OK. 가자 뭐가? 내려가 봐. 여기 안간 데 있잖아. 여기? 여기 오른쪽. 오? 상점이다. 얘가 피 채워주는 거 같은데? 아 음식점, 비점. 어 이게 그거네. 그 위력, 크렛 뭐 이런 게 올려주는 그런 거네. 1800원 있어요 지금? 나 지금 일단 체력을 존나 채워야 될 거 같은데? 위력이랑 체력 같이 올려주는 거. 최대 체력. 540. 이거 100가지 밖에 못 먹어요. 그러니까 포만감도 생각해야 돼요. 두 개를 못 먹어요. 한 개밖에 못 먹어요. 그러면은 최대 체력을 올리는 게 제일 깔끔하지 않나? 최대 체력이 올려야 나중에 일단 지금은 좀 버티기 어렵다 그래도 컨트롤러 저게 하면 되잖아. 두 개 먹을려면 야채스프까지. 일단 맨 위에 게 제일 좋아. 이거 팩트잖아. 퍼센트니까. 이거 하나 먹고. 하나 더 먹을 수 있긴 해요. 하나 더. 아아아. 밑에 저게. 왼쪽 밑에 저게. 포만감. 맞지? 네. 47까지 가능하니까 그거 먹을 수 있어요. 야채 한 접시. 어. 이거밖에 안 되네. 그잖아. 오케이. 됐어. 돈 다 쐈어. 월월. 잠깐만. 밑에도 있어요. 내가 지금 가죽옷 입고 있고. 방어력. 아까 먹은 거. 스탯은 이걸로 보고. 어. 공능력 8이다. 아 맞네. 방어력 8이다. 어. 크리티컬. 오케이 가자. 아니 이거 타워 안 되죠. 왜 계속 그거 타고 가요. 아 이거 이거 타고. 오케이. 밑에 밑에. 거기 오른쪽이랑. 가보자. 오른쪽이랑 아래 안 갔어. 잠깐만 이거. 와요. 오 뭐야 뭐야. 폭탄. 근데 딜을 니가 다 하는 거 같아. 그럼요. 보스 잡을게요. 어 야 그거 좀 좋은 거 나올 거 같아. 와이름 와이름. 돈인데요. 아 돈이네. 어. 체력. 아. 니가. 너가 50이거든. 이 새끼. 이 새끼 누구야. 보아유. 너 저거 먹어. 체력 먹어. 보아유. 뭐야. 아. NPC 구출해인 거야. 월월월월월월월월월. 근데 그. X같은 소리 좀 안 내면서 하면 안 되냐. 아니 다. 이래야 딜이 됐어요. 이제. 뭐야. 상점이다. 흠이다. 여기. 여기 쥐지겠네. 헉. 쥐리는데 무기. 강철 워이머. 돈이 없대요. 아. 너무 비싸다. 무기죠. 2,900원. 다른 무기 한번 써볼까. 아까 밥을 그렇게. 먹었으니까. 안 먹었으면 샀잖아요 이거. 아니 돼지 저금통 저거 뭐야. 마을로. 4,000골드를 추가로 가져올 수 있어. 뭔 말이야 이게. 뭔 소린 거야 이거. 아니 이렇게 좋은 무기를 놔두고 하나도 못 썼네. 아니 이거. 돌아오면 안 돼요. 저기. 밑에 파밍하고. 밑에도 있어요. 여기 위로 가는 거 있잖아. 밑에도 있잖아요. 저기 밑에 파밍하고. 여기. 오케이. 오케이. 천 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니까 저거 아까 4,000원을 준다는 거야. 돼지 저금통기 여러분들.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뭔 말인지 모르겠네. 뭐야. 내 거다. 어. 너 거다. 써봐. 나무로 해. 써봐. 써봐. 아까운데요. 옆. 아. 병신같이. 뭔. 고양이. 뭔. 다람쥐새끼를 하나 낳아서. 대나무 낼 거 같아. 대나무 낼 거 같아. 폭탄이야? 드론이야? 뭐야. 때려줄 거 같아.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세 개 쓰는 끝이 아니라 쿨타임이 있나봐요. 차지 않나요 이거 차징? 어. 쿨타임 있네. 안 차네. 아 그냥. 그냥 필살기 같은 거야? 네. 보스방에서 해야지. 어 힐이다. 아니 내가 주인공인데. 왜 내가 뭐 갈냐. 제가 주인공인데. 피통 114 안 되어져. 하하. 씨발. 아니 너는. 강아지잖아. 오케이. 가자. 이제 다 털었지. 상점도 살 것도 없고. 보스 같은 거 없어? 보스 쭉쭉쭉. 내려가자 여기. 여기잖아. 여기 보스 아니에요 여기? 어 그래. 고. 아 아니네. 어. 2층 벨리알이 간몸이야. 보스 아니야 여기? 어 보스 맞는 것 같은데? 가보자. 어 씨발 보스다. 좋다 씨발. 바로 씨발. 바로 궁 쓴다. 해골 새끼야. 궁?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루빙루빙. 오오 몇 번 싸! 나이스. 아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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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왈랄. 와 나 죽겠다. 야 나 죽. 월월월월. 야 좀 어떻게 좀 해봐봐. 와아아아악! 월월월월월월. 야 잘 잡는다. 키스잡아 키스잡아 키스잡아. 월월월월월월월... 잘한다 잘한다 날씨의 이어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NR ! 점프점프 점프 ¡젠프 점프! 나 죽었어 나 죽었어 야 피포 한 대 한 대 맞지마 거의 다 잡았어 거의 다 잡았어 야 이 씨발 나 거의 다 잡았다니까 아니 혼자 90% 뒤로 왔는데 뭐해요 아 거의 다 잡은 건데 아니 혼자 90% 뒤로 왔는데 아 이거 존나 빡센데 게임 왜 이렇게 빡세? 아 재밌는데 이거 뭔가? 보스가 재밌다 아니야 아니야 내가 사람할래 아니 아니야 너가 개 개가 더 센데요 형 아니야 아니야 아니 나는 숏소드로 밖에 못 싸워봤잖아 아니 이거 총이었으면 겠다 총이었으면 겠어요 둘 다 약간 원거리 무기 쓰자 잠깐 와줄 수 있니? 세로도 안 놓고 살려주세요 일단 건설 0원이다 공짜면 돈 들고 오는데 그대로 어? 돈 그대로 들고 왔어요 지금 1700원 아 내가 죽었을 때 그 돈을? 어 어 아 저금통을 사면은 다 1000원까지 들고 올 수 있다 이 말인가? 어 나 3,4도 쓸 수 있네 나 좀 해주세요 너가 가서 누르는 거 아니야? 형이 총에 눌러야 돼 이렇게? 아 그렇지 이거보다는 가만있어봐 이거 훈련장 훈련장 만들자 마을에다가 그럼 훈련장을 만들어갖고 능력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 어 돈 쓰는 거겠네 어차피 우와 아이템 언락 해제된 거 봐봐 젖지린다 야 이거 무기 개많은데? 야 무기 존나 많은데 이거? 어 그거네 나 지금 4포인트 있어 나 뭐 올릴까 일단 나는 무조건 그거 올려야 될 거 같아 탐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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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어 체력 아 체력 올리고 오케이 오케이 초기화도 있으니까 이거 스텝 분배 잘하면 되겠네 괜찮은데? 너는 대시가 없어요 아 이거야 어 있네 슉 대시도 안 했었어 그 동안? 네 하하 씨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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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어 그니까 원거리 쓰면은 잡을 수 있을 거 같아 벨리아린가 그 새끼잖아 총이 개사기야 총이 왼쪽부터 가자 이거 뭐 있는데? 상품 야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냐면 정서의 총잡이 야 둘 다 원거리 쓰니까 진짜 박스 박스 지린다 어디 박스 어딨어? 여기 박스 박스 못 가야 전에 오오 뭐야 자석 자석 템 끌어오는 건가보네 데미지도 올라가네 100m 안에 골드를 끌어당김 크리티컬 데미지도 올라가 오케이 괜찮네 저거 믿으십시오 그렇다고 이거 쓰레기 세뇌보다 최신식 현대문 아아아아 총을 쏴 야 미노타우루스 제가 못방했습니다 나 안맞았어 제 이름으로 봤어요 박스 박스 뭐야 뭐야 마법의 돋보기? 총알의 크기가 커지고 데미지가 증가하지만 공속이 감소한다 야 그러면은 잠깐만 한방들이 세진다는 거네 오! 야 대포인다 대포 대포야 대포 저는 안 쓰시는데요 아 자동 조준이란 거 쏜다 아 이거 맞는다고? 뭐 나온 거 아니에요? 안 나왔네 뭐 없어 가자 가자 오! 야 뭐야 태권도구 아니야? 아이씨 버려 버려 태권도구 버려 끼면 안될까요? 태권도구 하겠다고? 네 왜? 바로 안 할게요 아 저 병신같은 템만 나오네 와 나 이거 존나 세다 이거 개 쪘는데? 아니 총알 한발이 개 커 데미지 한번 봐야될 것 같아요 데미지 올라간다고 그랬잖아 일단 위로 가자 싸워요 12? 세네 12이면 세다 어 열어봐 열어보자 어? 뼈적공?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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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옆에 들어다 베리어네 어 베리어네 베리어가 뭐야? 그 쉴드 막아주진 않나보네요 어 아줌마 아 이색끼도 구하는거야? 또 말아 왼쪽으로 아니 근데 가만히 좀 쏘면 안되냐? 지랄병을 하고 다니네 연병을 하고 아니 피해야될거 아니에요 오 칼 샴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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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아에 나오는게 아닌가? 디아에 나오는게 아닌가? 이석시비요 궁극력 12 연병을 오 보스를 좋을 것 같은데요 별로일 것 같은데요 바로 쏟을게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아니 쏘면 자동조준이라 이게 안맞는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라고 아 그니까 그걸 하지말라고 막 뛰면서 이 지랄 하지말라고 아니 무빙을 쳐야 이거 화살을 피할거야 아니 상대방한테 방해된다니까 아 연병아 그냥 쏘면 되지 시발 이 지랄 이 지랄 존나 하면서 돌아다녀 짜증나게 원거리 공격을 하는 몬스타가 있잖아요 피해야될거 아니에요 벌써 28이나 달았어요 형꺼 맞아준다고 제가 니가 언제나 알면 내가 대신 맞아줬어 아타 미노타우로서 돌진하는거 대신 맞아줬잖아요 제가 그게 뭘 맞아줬어 똑같이 관통하는건데 말같이한 소리하고 있네 바로 더 철삭거리 줄게요 오케이 위로 가야될 때 아 이거 할거 없어 어? 살리는거 나중에 살리는거? 보탈 보탈 어디로 가니? 폐쥬제 주인 말들어라 라이프야 오케이 오케이 왼쪽가자 제가 주인이다니까요 어어어어어어 돈 좀 있나? 2700원? 와 야 개쩐다 뭐 이거 원거리템이죠 응 근데 내가 쓰고있는거 이거 팔수도 있지 않나? 템? 어 팔 수 잠깐만 장착에 대해서 판매되네 300원 기본칼은요 야 근데 화면이 시청자보다 안 보이겠다 네 기본칼은요 돈가래 이거 어 좀 이렇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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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채팅이 안 보여 그리고 이것도 그러니까 여기 12시 12시 그냥 채팅 한 줄만 해 네 어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거 팔자 샤시르 팔아요 팔아요 제가 쓰는것도 아닌데요 어 그리고 3000원 있거든 지금 맞기도 있어? 아니 마이더스 반지 저거 옵션 봅시다 아 돈의 어 잠깐만 골드드랍이면 좋은거 아님? 저희는 어차피 1라운드에 뒤질거기 때문에 아니 지랄하지 말고 이걸로 돈을 모으는게 좋지 그냥 그냥 투청용 칼 사세요 투청용 칼 사라고? 네 칼 사고 이제 이거 투청용 칼은 최대 데미지 16인데 더 센데요? 손센 애보다 더 센네 손센 애는 기본 무기인데 그러니까 내가 봤을때는 그게 맞아 마이더스의 반지로 가 투청용 칼로 갔어요 아 왜냐면 이걸 끼고 있으면 골드가 돈을 많이 벌잖아 돈을 많이 벌면서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 많이 생긴다니까 어차피 1라운드 거의 다 밀었어요 어차피 어차피 그 지랄하지 말라고 어차피 뒤질거에요 투청용 칼 사세요 아니 그냥 마이더스의 반지 이게 맞다니까 봐봐 가위바위보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봐 투청용 칼 가가지고 지금 딜 몇개 더 올리는게 나 아니면은 딜 5 올리려고 이거 2448원으로 가는게 나 아니면은 마이더스의 반지로 가가지고 골드 드랍 55%가 훨씬 나 자 보세요 형이 지금 끼고 있는 액세서리 뭡니까 저 돋보기 옵션이 뭐죠 총알의 크기가 커지고 데미지가 증가하지만 공격속도가 30% 감소 원거리 시너지 아이템이죠 응 투청용 칼 나한테 이미 엉거리가 있잖아 투청용 칼에 올려봅니다 초단 공격 패스 보이시죠 공속이 2배 이상입니다 3.13? 잠깐만 1.43이니까 1초에 3발을 쏜다 이 말이에요 아 이걸로 가라고? 근데 데미지 16 여기다가 크리티컬 확률 15% 형 싸대기를 열대 때리면 이제 열대 중에 1.5대는? 그렇죠 1.5대는 크리가 더 진다 형 빵따구가 부어오른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 대시 횟수까지 더 올라가네 그렇죠 한 번 더 싹싹 할 수 있고 크리 데미지가 20% 오른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바로 가실게 던져보시죠 1번 지렸다 아 뭐야 그게 날파리 날리는 거잖아 복수 잡았다 이거 뭐 개동상은 뭐예요? 개상점인가? 개상점은 없는 것 같은데 개동상 뭐예요 개상점 없잖아 어? 장비 강화가 있네 이걸 했어야 되는데 내가 본첸데 이걸 나 저 지랄하지마 야 나도 딜 좀 보자 그만 싸워봐 내가 때려볼게 잠깐만 얘 잡아볼게 와 크리 터진 거 봐 우와 44 우와 44 지른다 딜 개센데 이거네 이거 없어 없어 이거 타줘야 돼 얼마있죠 지금? 천원 나 업글 시켜준다 아 좀 이따가 나 업글 나 업글 아니 그만하고 아니 본체인데 950원 해줄 수 있잖아요 이 정도는 아니 업데이 3점으로 하네 3점으로 나 업글 지불한다 강아지 강아지 앨비머스윙 우와 뭐야 개지웠다 아까 그거 한 대 통통통 쏟는 거 아니야? 너 이렇게까지 안 나갔었잖아 네 개쩍는데? 총알이 두발이 됐지 두발이 바로 해비머스윙 껴버렛츠 오른쪽으로 하는 거야 네 대시 세보니까 개좋다 어디죠? 오른쪽 어? 아 스킬 아까 했던 거 병신같은 대나무 열고부터 아 넌 스킬도 있구나 대신 저는 악셀을 못 끼잖아 아 넌 장비를 못 끼지 그렇죠 아니 어디로 가는 거야 길이 어딘데요 여기 뭐야 가물인데 밑에 밑에 한번 가자 밑에 우와 잡았다 이미 잡았다 이거 우리 끝판 깬다 이거 이걸 이 끝판 깬다 이거 참을 수 없다 참을 수가 무서워 아 그만 시끄러워 공포의 충실을 참을 수가 없어 야 미노타루 잡아 봐 와 근데 걔м接 앰다 다 돌았나? 도트데미 개쩌네 위로 가르라 이번엔 위로 어 나가서 핀 먹을게 오 제껀데요 여기 잡아 Laden 아 혼돸 herman 나 P58이다 오 이거 loaf 뭐 피없어. 아니구나. 회불이구나. 오 50딜. 아 밥이다. 돈없어요 돈없어요. 아 근데 나를 점점 키워야지. 600원이니까. 약간 이거에서 먹는 거는 나한테 영구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번 판에만 적용되는 거야? 맞다. 440원짜리. 위력 24.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표창. 싹. 44. 아니 100. 아 진짜? 위력이 파워야? 내가 때릴 때 파워? 공격력. 위력. 맞아? 잠깐만. 봐보게. 있어봐. 네 말 못 믿겠어. 위력. 아 맞네. 24%네. 아 24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24%가 올라가는 거네. 그러면 데미지가 약 4분의 1 정도 올랐다. 고변산. 100뜨는 거 124 정도 뜬다. 어디 가지 이제? 벌써 여기? 여기 내려가는 게. 아. 이게 좀 벨리알 개 센데. 양배추 0원이었다는데 방금? 진짜요? 이미 왔어요 근데. 잡았다. 아. 씨발. 갈리알. 양배추 공짜 혜택잖아. 암호기 20장. 씨뻘 새끼야. 다 잡았는데요? 다 잡았는데요? 다 보면서 피해봐. 아우. 워웡Shirt. 텐리알. 내가 본체다. 내가 본체라. 내가 본체야. 내가 본체라. 오케 피사야 와우 우와 뭔데 저 칼 야 야 야 잠깐만 뭐 뭐야 고래로만 해 1번 뭐야 난 피 안 먹어진데 오 해골왕의 대검? 잠깐만 이건 뭐야 태골왕의 대검? 빨간색인데요 전설 아이템 이거 이거 먹어? 이거 먹으라고? 전설 아이템 양손 무기 관통하는 레이저로 이 쓰레기 병? 색깔부터가 다르네 그러니까 이거 해골왕의 대검 먹어야 돼 전설댐 한번 써볼게 아 잠깐만 단검 버려 이제 2번에 껴요 2번에 2번에 껴요 이렇게 단검을 2번에 버리고 이거 빼야되는거 아냐 마법의 돋보기 아니 이거 끼고있어요 그냥 2번에 대검 2번에 대검 대검 그렇지 됐어요 칼팀 해봐야지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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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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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갔는데? 아 기 방금 쐈잖아요 꾹 눌러 봐요 아 내가 봤을 때 이거 때문이야 이거 이거 빼 병신같은거 우와 우와 시발 아 잠깐만 이거 그거네 L2로 장착시킨 다음에 네 와 미쳤다 이거 뭐 오잇 뭐야 찌르도 되네 딱 엄청 안 움직여요 근데 뭐 안 움직여요 배터리가 없나? 아니야 배터리 있어 볼래? 배터리 잠깐만 있어 아 너 껐네 눌러봐봐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아니 왜 안 움직여 죽었다 죽은 수 갑자기 아니 뭔 지랄을 한 거야 또 아무것도 안 써 이제 왜 이래 뭐야 왜 왜 왜 이래 형이 악세 빼가지고 그게 또 멈췄어요 거기서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요 이거 모르겠어 그냥 나가버린 것 같은데 근데 이거 껐다 키는 방법 없어요? 뭔가 이 꾹 누르면 꺼지나요? 내가 봐볼게 아니 뭔 지랄을 했어 됐다 없어졌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3층 어디부터 가야되지? 야 되게 신중하게 해야하는거 아니냐? 이거 피가 없어집니다 싸워봐야 한번 우와 아 씨발 별로 안센데? 나홉선 아무것도 못하네 개소리야 뚜드려 맞기만 하고 암살 용단 암단 이거 원거리인가요? 이거 나중에 팔자 네 팔고 일단 원거리인지 보세요 병신갓고 이거 돋보기 끼고 암살 용단검 10에서 10위 아 병신인데? 그래도 파란색인데 아 그냥 이거 끼자 이게 맞아 암단은 써봐야 써보기는 해봐 아따마 긍거리네 병신이네 설명이 나와있었잖아 상점만 가면은 상점만 가면은 저거 팔아가지고 저기하면 될 것 같아 저거는 별로 안좋다 그 저 악마의 대검인가? 해골왕의 대검 어 해골왕의 대검 야? 아 왜 내꺼 먹어야 되는데 아 너 없구나 피가 제가 먹어야지 잊지마 본재가 나라는걸 네 본재가 좋아하니까 아니 다 잡고 있는데 제가 아 얼음 병신이 맞았잖아 아 얼음 병신이 맞았잖아 아 얼음 병신이 맞았잖아 어? 뭐있다 여기 어 저거 꺼내주세요 아니 아니 저거 일단 하 버디슈 너무 비싸다 근데 이거 팔자 3000원? 아 팔아 이거 파는게 맞지 팔아야 팔아 다 팔아 있어 세뇌랑 저 칼 똥칼 인벤 차지하는거 팔아야 팔아 못팔게 돼있어 에헤이 이거 팔 수 있네요 세뇌 천세뇌 팔고 암살류난검 절대 싼검 어때요? 난 무조건 장거리로 가야돼 대시 속도 중간데요? 신선전 신선전 아 이거 궁속 빨라지네 네 이건 그냥 단거리 무기 아니야? 원거리 아니잖아 네 단거리 무기인데 어 이건 형 사죠 이거 형이 사고싶었던거 아 마이더스의 반지 신선전은 뭐야 대시 속도 70층인가 대시 회복 속도도 빨라지고 대시를 빨리 할 수 있다 대시를 많이 할 수 있다 별로 의미없는거 같아 마이더스 반지 가자 응 가요 가고 줘 돈을 빨리 벌어야 돼 가고 줘 알았어 1500원? 와 아 강아지 미사일 런처 때려봐 아 어? 뭔가 좀 뭔가 좀 아닌거 같은데? 맞아 맞아 안 돼 안 돼 안 돼 시X 러브 당했네 사기 당한거 같은데? 그러니까요 데미지 데미지 안 보자 한 100씩 떠야 된다 이거 진짜로 위로 올라가야 돼 이거 100씩 떠야 된다 어, 또 구한다 어 뭐야? 저 대생장이다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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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오케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어어어어 야야야야야 아 되게 신경쓰인다 저거 저 랄프 무기 시발 다 사면 돼요 제가 아니 랄프 무기 되게 신경쓰이네 시발 아니 안보여 투사체가 이거 알라봉 복스 복스 댄검 저 이 피가 지금 둘 다 걸레짝이거든요 하트 그거 먹어야겠다 신경 없었어? 여기서 위로 여기서 위로 여기 위에 길이 있습니다 살렸습니다 어 모르모르 너에게 닿기를 오케이 됐어 가자 어어어 어어어 도동사고 갈까 너 P7이다 기억해 아 다른데 털데 없지않어 아래아래 아래아래 아래는 밑으로 강아지 털렛을 좀 자주 써 아니 저거 4번 쓰면 끝나요 보스한테 써 보스한테 그럼 어어어 바로 밑으로 내려와 오 피했다 피했다 이거 내가 본 체다 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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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사체 누가 쏘는거야 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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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이 새끼 이거 마법사 찾아야돼 앗씨 발 나 죽었어 내가 본체다 야 나 죽었어 살리면 되요 하트있잖아 살리는거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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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화염부 아 근데 잠깐만 너 업그레이드 다 시켰는데 이거 하면 다시 일로 돌아가는거 아님?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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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킬 어 괜찮은데? 아니 빨리 하트나 좀 찾아봐봐 나 죽어가지고 X같아 지금 제가 본체라니까요 어? 우프스워드? 나중에 먹을게 나중에 어 쓰지마 미사일로 저거 하고 아 이걸 못해요 먹먹이는? 병신이네 어 바로 옆에 있었는데 아 이거 지도 못봐야? 지도 이거야? 위 위 위 하트를 빨리 구해봐봐 네 여기 있을거같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너 이거 알라봉 쓰지마 진짜 제일 X같은 무기였어 3단계까지 업그레이드하니까 알라봉 나갔었지 예 2단계에서 멈춰 아니요 아까 우프스워드? 아니요 그럼 뭐? 태권도구 태권도구 3업글 태권도구 3업글 하면서 일거같아요 지랄을 한다 지랄을 해 자 강아지 어 대장관 야 근데 나 왜이렇게 돈이 없어? 아니 이거 뒤지면 다 뺏겨요 맥시멈이 2,400원인거에요 아 이거 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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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를 만들어준다잖아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아 진짜? 네 템을 한개 먹고 들어가는건 다르죠 우와 템 추가된가봐 이거 뭐에요 케레스? 와 템 개많은데? 스바이엔더? 디메이션소드? 지린다 멍멍이 아이템은 추가가 안되나요? 멍멍이 몇개 정해져있나봐 와 개쩐다 일단 그럼 대장장이 어딨어? 대장장이 가야되죠 나와봐 아 이거 밑으로 가면 안돼 밑으로 가면 안돼 던전 들어간다 그러면 어 이거 아까 살려준 연이잖아 네 아 아직 얘 집 안지워줬으니까 어 어 템 하나 준다 어 레이피어? 창인데요? 아 이거 칼인데요? 창인가요? 아니 2000원을 줬으면 좀 괜찮은건 무기를 줘야지 아 그래도 매번 쓸 수 있는거니까요 일단 칼 바꿔 끼워봐요 대시공격력? 오이씨 괜찮은데? 막 있지 아니 나는 무조건 원거리 공격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해 아니 형은 어차피 쓸모없어요 제가 제가 쎄야하기 때문에 네 그래? 오 왔다 아 이거 아예 화연고 쓸모없잖아 오 뭐야 이거? 오오오오오오!! 스바이앤더 스바이앤더 공중 20% 이게 28하고. 아니 잠깐. 옵션 봐봐요. 아니 이거 치바이엔더 옵션을 봐야지. 마스터 임돈. 공속 올린. 이거 켠 다음에 존나 빨리 때리면. 이거 세트템이네. 네? 세트템이잖아. 치바이엔더 옆에 남은 거 봐. 아 그래. 밑에 뭐 있네. 저거 다 끼면 뭔가 또 능력이 활성화되고 그런 게 있나봐. 일단 마스터 임돈. 크루 30초짜리 한 번 써봐요. 공속 올라가는 거. 때려봐요. 아니 보스 잡을 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범위가 넓잖아요. 일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때려봐요. 때려봐요. 아니 데미 존나 세네. 아니 이런 거 뭔 머리지. 아 시발. 아 존나 나. 아이 정말. 아니 니가 좀 제란 애를 쏴줘야 될 거 아냐. 일부러 안 쏜 건데요. 형 무테스트 하라고. 오. 떴다 떴다. 오. 금색 상자. 악세사리. 가자 가자. 아래 아래. 밑으로. 일단 저런 애부터 잡아야 돼. 이런 애부터. 아 왔다. 아 왔다. 대시 세번 안되지. 네. 박성우. 꼭. 소가죽 가볶. 대시가죽도 아니고. 양가죽도 아니고. 체댁 체력. 소가죽 가볶. 명. 방어력 괜찮네. 가자. 앉아 위로. 코트 개보다 쓸모없노. 그게 아니라 저 개새끼가. 개가 세상을 구합니다. 어? 차크라. 아 차크라. 아니 무기 수없이. 수압 한번 해봐요. 오 괜찮은데. 형 못사요 그거. 컨트롤 딸려서? 예. 저런 아이템을 움직여. 저도. 형 상시. 상시 발동되는 아이템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하. 형을 올라오세요. 위험한대요? 안가. 안가도 될듯? 내가 해볼게. 아니 그 상자 나왔잖아요. 아 우리 상자 이쁘다. 아 있어. 내 컴을 받은. 오. 참치 아까 먹었던거. 어. 내 컴을 의심하지마. 눈물 메이스. 닦아도 쓰레기인데요. 기절 확률이면 잡목 잡을때 좋은거지. 레이피어가 더 좋아요. 레이피어가 더 좋아요. 이러고 기절시키면 되는거 아냐? 잡목만 잡을거 아니냐고. 왜 안살려줘요 여기 밑에. 뭐 어쨌다고. 너가 해. 난 다른데 다 잡고있잖아. 안 돼 안 맺은거야? 네. 지린다. 이 새끼 좀 화네. 좀 친워. 어 위로가자. 살리는거 이거 이거라고 찾았어요. 와 시원시원하네. 시원시원하게 한방 긁어버리네. 어 마이더스 같이 안사도 된다. 어 잠깐만요. 추가옵션 붙었는데요. 아까랑 옵션이 달라요. 아까는 골드드랍 플러스 11프로 골드드랍이니까 완전히 더 추가된거네. 완전 마이더스. 태권도구 언제 나오나. 나 피먹을게. 템이 잘나온다 이번판. 초심장의 행운인가? 어 혈석점검? 아까 떴던 아이템. 새로 생긴 아이템. 최대 체력 50당 위력 10증만? 어 피통 높으면 세지는 저거네. 병신이에요. 병신템 아니야? 개병신템이야. 개병신템. 개병신템. 아 잠깐만. 여기부터 가자. 근데 우린 벨리알에서. 벨리알을 잘해야 돼. 벨리알을. 아니 형만 잘하면 돼요. 솔직히 혼자 100% 넣은거 같아. 아 지랄을 하자. 그러니까 피읍템 같은게 있으면 좋긴 하겠다. 오 피읍템 좋다. 아마 있을거에요. 좀 사기라서. 안주는거지 지금. 분명 있을거에요. 피 먹어요. 피 먹어요. 오케이. 피 만땅 다 됐다. 오케이. 여기 위에. 오케이 가자. 야. 은근히 재밌다 이거. 오 맞다. 우 아까 못먹었던거. 우프소드. 우프. 근데 초단 공격력이 되게 빠른데. 방어력이 1이고. 오 뭐야. 개 지렸다 이거. 야 이거다. 지린다. 검기를 날려버리네. 진짜 싸가지 없네 이거. 이거거든. 검기X 된다. 이게 강아지거든요. 위력이 부족. 공격력 올라가는거. 오케이 좋아. 이게 강아지지. 여기 이렇게. 상점이다. 라데크 존나 난리 너. 야 이거 업그레이드? 이거 못참거든요. 돈 5천원 이니까. 890원. 해봐. 어수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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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가졌네요.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안 되는구나. 팔거 많아. 팔거 많아. 상점 한 번에 한 번. 팔고. 300원. 팔려고 그랬는데. 다 팔아요. X가 판매. 다른 뭐? 플렌즈드는 선물받은 아이템인데. 아. 선물받은 아이템이라서 팔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싸가지 없다 이 말이야. 샴 시르랑. 먹은거 팔자. 800원. 플렌즈드 메이스는 어떤템인지 봅시다. 아까 그거. 아까 그. 기절시키는 거. 상의 요한이래. 상의 요한. 어? 잠깐만. 이거 원거리다. 샐레멘더의 눈? 한손 중국이. 이거 원거리다. 이거 제가 봤을 때 불똥 날릴 것 같은데요. 그니까. 근데 그 불똥이.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뿅. 그렇죠. 뿅. 뿅. 아니 근데. 초단 공격 횟수가 4에요. 뿅뿅뿅뿅. 뿅뿅뿅뿅. 뿅뿅뿅. 아니니까. 이거 장탄수 10으로 되어있는 거 보니까. 재장전하네. 시발.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사보자 한 번. 사보자고? 돈 많잖아. 궁금해? 바로 사줄게. 오케이. 써볼게. 장전하고 칼로 때리다가. 지금 칼로 때리면. 이거 같이 샤크랑 발동시킨 거. 아 나한테. 아니 병신 들고 있어야. 차네. 이 쓰레기 같은 무기. 시발. 이거 뭔데. 장전 존나하네. 일단 해보자. 싸보자. 대체가 된쇼. 개사기네 이거. 아니. 랄프가 딜 다하네. 이게 개사기에요 이거. 아 나 이 무기 안써. 시발. 병신같아. 공속 좀 느리긴 한데. 데미가 세가지고. 하는 맛이 있구만. 이러면 더 피하기도 쉬워요. 형도 막. 그 총소리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고요. 밑에 한 개 남았어요. 하트 옆에. 너 그거 가지 말자. 그거 나와도. 오케이? 어디요? 아니 그. 총 쓰지 말자고 이제. 아 총 안 쓰죠. 네. 저는 태권도구랑 이거만 쓸겁니다. 뭐 올릴까? 딱 두 개 먹을 수 있게. 야무지게 좀. 짜야될 것 같은데요. 위력. 방어력. 방어력도 근데.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그쵸. 십달거 뭐. 십사위력에. 회피. 회피로 까죠. 회피. 뭐 갈까? 비싼 거 드시죠. 제일 비싼 거. 돈 많아요. 위력 올리는 게 최고야. 그거랑 한 개 더. 47까지 되니까. 이거 크루아상 먹을 수 있는데. 와. 980원이나 하네. 바로 보스방 가시죠. 벨리알. 위력이 장땡이야. 거기 아니에요. 오른쪽 우위. 내려가는 표시죠. 이제 화살 때. 네. 게임 제목. 던그리드요. 나온지 한참 된 게임인데. 2인용으로 해보니까 재밌네요. 잡았다. 무빙만 치면 돼. 무빙만. 잡자. 네. 잘해보자. 들어가면? 피하거든. 다 잡았다. 어. 검기가 안달라 가야죠. 검기가 안달라 가요 이제. excuse. ㅈ발 ㅈ나 쳐맞았어 근데 검기 어디갔어? 아 내 쪽으로 날라오지마! 아니 왜 내 쪽으로 왜와 랄프야 아니 검기가 안 날라가요 이제 잡았잖아요 아.. 제가 다 때렸어요 내꺼 뭐야? 시발 철가볶 세트템밍한데 이 칼이 더 맛있어 보이는데요 무라마사? 무라마사? 수리검 던진다는데? 무라마사 20의 크리티컬? 지렸다 무라마사 무조건 맹동 무라마사 아니겠습니까? 지렸다 비싸게 써볼게 우와 수리검 괜찮은데? 수리검까지? 나도 수리검 근데 왜 이거 안 날라가요? 유독미사일? 검기? 이상하다 바꿔봐 무기 무기 바꾼거 없을테고 너 왜그래? 아까 검기 잘나갔잖아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 뭐 저 설정이 없나요? 너는 없어 아 밑에 있다 밑에 방금 있었어요 인벤 인벤 이거 아니 검기 아까 왜 날라갔어요 그러면? 이상한데? 일단 고 올라가야 돼 풀필 때만 나가나? 아니면 초심자의 행운 같은 거는 모르겠다 모르겠다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고? 다 썼나보다 랄프는 검기 다 썼나보네 너무 남용했나보다 근데 음식 먹으면 저도 올라가요 저도 스탯이 올라가 아 진짜? 같이 올리는거야? 뭐 올릴까? 51짜리면 51까지인데 악세사리 슬롯 한 개 추가? 이거다 개쌍이다 악슬추? 네 악슬추 비빔밥 역시 한국인 아 그러네 한 악세사리 한 더 찰 수 있네 상점 들러가지고 한 개 사면 되잖아요 오케이 가자 맵 좀 보자 오른쪽 오! 오오오오 poop 어 아 이거 악쇠부터 보자 박쥐는 약간 패신 것 같고 이거 저거 레이브와드 팔아요 몰아마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 너 업그레이드 해줄게. 1,400원. 록상르? 또 안 나간다. 눈물점이 있는 트윈테일 멍멍이. 공격 횟수가 되게 낮은데. 근데 방관이 좋다. 전설, 업골 두 번 하니까 전설 되네. 아... 이거 아까 풀 피해서 나갔나봐요. 아 풀 피인 상태에서만 되는 건가 보다. 네. 아 그럼 안 쳐맞아야겠네 너는. 입이 맞았어. 어 금속 존나 빠르네. 그만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야 우리 지정해놓고 싸우자. 어어어어! 와 뒤질 뻔. 진짜 뒤질 뻔. 피했다 피했다. 어 나 한 대만 죽어. 진짜 한 대만 죽어. 아 씨발! 제가 본체입니다. 저건 미드의 소. 살려드릴게요. 아 근거리무기 자체가 개쓰레기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맞지? 근거리가 병신이야. 왜냐면 쳐맞아야 되니까. 1,2초라도 더 버티면서 안 때리. 저기 그게 맞지. 뭐 떨어져 있는게 맞지. 얘네들 한 대 한 대가 존나 세. 왔다. 아 살려줘. 살려줘. 우와 풀피 풀피. 아 나도 이제 바꿔야겠다. 병신같다 이거. 아까 원거리 무기 없었어 상점에. 이거 구해요. mpc. 빨간약? 진실을 알까 말까? 바로 먹어야죠. 아 이거 뭐야. 먹으면 쓰시는거 아니에요? 뭐 씨발 모피어스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빨간약 먹을거냐 안 먹을거냐. 진실 보지 말까? 볼까 여러분들. 먹어? 아 이거 아는 사람 없어? 게임정보? 아니 그냥. 쳐먹으라고? 오 오 오 좋은데요? 진실을 알았다. 아주 멋있는 사람이네. 멋쟁이네. 니가 다 잡아 봐. 오 잘한다. 난 숨어있을게 그냥. 제가 본체요. 쟤는 못 때려요 우리. 잘 때리노. 니가 가서 해봐. 아. 난 박쥐딜 해줄게. 아이구. 소가 좀 세네. 존나 쳐맞았네 랄프도. 소가 좀 세요. 마법사 있다. 어이씨. 피스톨 아까 쓰던거 아니야? 피스톨은 권총이잖아. 아니 이거 제일 처음 쓰던거 맞아요? 처음 쓰던거에요 이거? 차마. 공격력이 8점 더 하니까 처음 쓰던거지. 아니 근데 기본템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근데 나는 이거 쓰는게 맞다고 봐. 왜냐면은 너가 원거리를 쓸 때가 더 나은거 같아. 아니 잠깐만 이거 3단까지 업그리던건데 굳이? 풀빛 채워가지고 하는게 낫지 않아? 그쵸. 보스다 이게. 어 안돼 안돼. 아니요. 잠깐만 저장 후 메인화면으로 돌아가면은 그거 아님? 보스를 잡지 말고 이 돈 가지고 싹 다 마을에서 돈 다 쓰고 나서. 아니요 그냥 바로 보스 가는거 같아. 그 메인이 아니에요. 아니 돈을 지금 우리가 너무 많잖아. 강아지 위로 가자. 안 간 데 있어. 와 씨. 와 씨. 쟤 좀 잡아봐. 아 나 진짜 무서워 죽겠다. 점프. 그렇지. 타자 이거. 다음층이 보스왕 아니에요? 다음층? 네. 뭘로? 밑으로. 밑으로. 보스 한 번 일으키는 것 같은데. 창 쓰레기대요? 아이씨. 우라마다 개사기네. 안보여 안보여. 내가 다 잡았잖아. 아 위에 살아있어요. 쟤 잡아요. 내가 잡고 올게. 오호호호호. 상자있어. 조심조심. 코크리? 어 코크리 날리는거 아니야? 아니 그. 근거리 무게. 저기 피가 없어. 이제 죽어요 이제. 코크리. 일반 아이들. 오. 이거 근거리네요. 병신. 병신 쓰레기 아이들. 오른쪽. 아아. 뭐야 뭐야 뭐야. 뭐가 때리는거야 우리를? 폭탄 폭탄. 어. 아. 눈물 메이지. 일단 템 나오는게 좋긴 해. 우리 진짜 돈 개많은데.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 뭔가. 밥 한 번 더 먹을 수 있겠다 이거. 배고픔 많이 찼어요. 밥 한 번 더 먹으면. 오케이. 일단 여기 갔다가 하자. 받칠 수 있는거. 받치는거 뭐 안 받쳐요? 받칠 수 있는게 없잖아. 오. 뭐야. 마법사슬? 그 사이에 저게. 뭐. 아니 뭐. 무조건 쓴. 이야. 이 사이에 쓴. 아. 이렇게 가자 가자 가자. 빨리 가자. 아. 써버렸네. 오. 뭐야 이거. 몰라. 철가부? 아니 뭐 이거. 받치면 템 주는거 아니에요? 아. 말 걸어봐요. 아. 피. 형 피 깎아가지고. 하는거네. 내 피를 깎아가지고 철가부. 철가부. 그런 의미인가? 병신새끼. 죽이죠 이 새끼. 잠깐만. 그러지 말고 그냥. 뺏으면 안되죠 이거. 죽일 수 없네. 못죽여. 못죽여. 철가부 별로 좋지도 않고. 연병을 하네. 위에 길 있잖아요. 야 내가 왼쪽 잡을게. 아이야. 아. 음표 날리는거. 소다. 소 형 잡아요. 소 내가 잡을게. 오. 잡았다. 우와. 와. 방금 나 윈첩 쏟네. 개질었다. 컷.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이제 보스 밥. 밥 먹고 가자. 밥 먹고. 고기모양 고기모양. 뭐 먹을까?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어. 이중에서 제일 비싼거 먹어야 되는거 아니? 61. 68. 배고픔. 그 위에 있는거 68. 근데 제일 싸네요. 비싼걸 먹어야 되나? 최대 체력 올리는게 최고 아님? 솔직히. 하고싶은거 아세요. 돈 만원 넘어야죠. 크리티컬도 괜찮은거 같아. 내가 봤을때는. 크리티컬에 계속 투자를 하자. 아 근데 돈이 지금 너무 많아. 살거 없어? 어? 없습니다. 읍쓰예. 팔거만 있습니다. 특히 혹시 공격한적이 중독상태 이상 부여? 부여? 계속 같이 먹어져요 이거. 아 우리가 돈이 많았던 이유가 마이더스의 반지 때문이야. 골드 지금 매수 이벤트하네. 1.5배. 어.. 뭘 팔까? 뭘 파는게 좋을까? 일단 저 마실건조 좀 볼게요. 어. 토마토주스 개먹고싶다. 없지요. 지금 막걸리도 왜 이렇게 많아요? 몰라 주영이가 막걸리 좀 사오라니까 막걸리 6통을 말통으로 샀어. 저거 1월 18일까지 먹어야 되는데. 맥클리 아.. 뭐가지? 이속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골드 끌어당기면 별로 의미 없고. 근데 미라의 거울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맞았을 때 나를 때린 새끼한테 중독상태 이상을 부여하니까 계속 피가 찔끔찔끔찔끔 달겠지? 보스야에는 좋을 것 같아요. 어. 쿠쿠리 팔아버리자. 낄 자리가 없지 않나요? 아니 보스 잡을 때는 위력 8 빼버리자. 아니 아니죠. 보스 잡을 때는 이거 딱 죽이기 전에 바꿔야겠네. 아.. 마이더스. 마이더스 근데 좋아. 네. 메이플 드라퍼처럼 약간 죽이기 전에 바꾸면 되니까 빼놓고 싸우다가 보스가 죽기 전에 근데 이거는 안 쳐맞으면 되는 거 아님? 그러니까 이게 처맞고 처맞고 발동되는 아이템들이 둘 다 쓰는 게 그냥 가지 말자. 안 가는 게 낫는 거 같아. 뭔가 저런 템은 내가 처맞.. 야 아이템 위력 좀 보자 내가 일부러 처맞아야 되잖아. 처맞는 템은 안 좋아해요. 가죠 이제 보스. 아니 난 그냥 이거 이대로 마을 가면 되는 거 아니야? 해봐요 해봐요. 마을이 아니라 메인 가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거나 지금 아.. 저기 게임 그만 할 건데 저장하고 하는 거 아니야. 저장? 아.. 와.. 다음버스 얼마나 셀까? 시발.. 잡았어요. 와.. 뭐야 이거 니플 헤임? 니플 헤임! 얼음 위치. 야! 야야야 조심조심. 얼음 깨야 돼. 난 피할게. 아니 시발.. 좀 때려봐. 개패해줘. 여럿이 여럿이. 에스.. 에헤헤헤 엔터블 엔터블유. 어어어어. 잡아 잡아. 이 방향 이 방향. 깨잉. 죽었어? 예.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잡았어. 이것이 맹도 무라마사. 무라마사가 지렸다. 지렸다. 나이프 피관리 못해. 저 피가 이십 몇 이었어요. 처음에 들어올 때. 에? 이거를.. 피가 이십 몇 이었다고요? 형 살리고 살아났다. 아이스? 와.. 창남다. 새로운 아이템. 돈이랑.. 망치 뭐죠 이거? 티거스의 망치? 악세다. 크리 이십이 개사지 아니에요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커피잔. 뭔가 병신같은데? 커피는 뭔지 모르겠어. 뭐가 왜 안나와? 설명이. 이건 돈이고. 악세냐. 커피냐. 커피랑 먹어보니.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크리티컬 아님? 맞아요. 티거스 끼는게 낫지. 데미지 올리는게. 아니 커피는 뭐지? 티거스가 나을 것 같아. 유니크 아이템이니까. 던그리드 커피가 무슨 효과인지 아는 사람. 나 마실 거 없어? 이 씨발놈 지 것만 갖고 왔노. 개이새끼가. 형 거 여기 있잖아. 진짜 개이새끼다 너. 형 거 여기 있잖아 형. 아니 씨발 나도 콜라 먹고 싶어. 씨발아. 말을 해야지 형. 말을 안 해도. 말 안 해도 알아서 알짤딱 할 때는 몰라? 네. 커피가 치명탕류 올려준다고? 아니 개소리 같은데? 식사 싫었는데 콜라 마셔도 되냐고? 마셔도 돼. 응. 콜라는 식사가 아닙니다. 콜라는 식사가 아니기 때문에. 마실 거는 마실 거 같다가 지랄하면 안 되지. 이건 팩트야. 어. 아 솔직히 이건 진짜. 나도 콜라 마셔야지. 약간 체력 같기는 해요. 느낌상. 제가 봐도 이거는. 체력? 망치가 맞아요. 망치. 유니크 아이템인데. 와. 그러면 뺄만한 게. 저거 병신 같은 거. 박쥐 빼. 아니 두 번째 거 빼. 두 번째 거. 박쥐 얼마 안 때려. 아니 두 번째 거 빼라니까. 두 번째 거. 이거 안 쓰잖아요. 데미지가 조금. 대신 위력과 이동 속도가 올라가니까. 이걸 안 하고. 박쥐를 버리는 게 맞다니까. 어째 말을 안 듣냐. 어째. 박쥐 빼. 이 새끼야. 박쥐 빼요. 뭐. 박쥐 빼라고 했잖아요. 갑시다. 고. 그치 이거 네 말이 맞지 여러분들. 그럼 박쥐 빼놨잖아요 제가. 오케이 오케이. 야 왼쪽 박쥐. 예. 어ema. 어어어. 아어우. 달빵 빠. 이제 딱 마따assed learners. 제가 딱 봤던, 딱 봤던武rees에 guilt댠다. 어, 박스도 먹어야 되는데요. 없어졌다, 없어졌다. 아.. 아까 먹었다. 아까 치바이엔댔다... 여기 약간... 엘리프가 나올 것 같긴 신렸네요. 폭탄! 아어. 오오오! 아... ㄷㄷㄷ... 딱 봐 따로 그 땅 뗀다 이거 박스는 먹어야 됐네요 없어졌다 없어졌다 아까 먹었던거 아까 치바이엔던 약간 엘프가 나올 것 같긴 있네요 폭탄 쟤 너무 높다 아 뭐야?! 쟤 뭐야?! 리자드맨이다 오오오오 기절 아니 피통은 왜 이렇게 높아? 너 회피 왜 안쓰니 아랄피야? 나 진짜 이해가 안가서 그래 죽는다 죽는다 나 피 2 어 뭐야? 아 독 독이 아 이거 똑같은 것만 나오는데 쓰레기 아니에요? 멍멍이는 그냥 나랑 그거 써 두 개나 맞았다 바꿀래요 두 개나 맞잖아 털이 좋긴 해? 털어가 얍 얍 얍 발사 우와 존나 쎄 씨발 저 새끼 잡아야 돼 컷 오오 미안해요 사랑해요 잡았어 와 리자드 존나 센데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 피 봐 지금 씨발 망했다 이거 어 혹시 피 있대요? 아 하 그 아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어? 음식이 mpc 좋았네 뭐야? 죽었는데 아니 이 게임 갑분싸 심한데? 와 소지금 2700원 맞냐고 그러니까 만 얼마 들고 있어도 맥시멈이 2700원이다 아까 그 악세사리 돼지저금통을 끼고 있을 때는 4000원까지 늘어난다 라는 말 같습니다. 맨은 쪽 가서 스탯 찍으시죠? 랩으로라잖아요 템 바꿔요 공반지 리세마라 하죠 이거 리세마라 메인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템 다시 받는거 좋은거 나올 때까지 계속 받는거 그게 바로 리세마라입니다 랩으로 템 지린다 버섯 칼 지리네 우주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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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멍이 아이템을 추가 안해주냐고 같이 하면서 보조로 하는 사람이 재미없겠다 이거는 맞지? 같이 못하잖아 성장이 힘들잖아 성장은 계속 나만하잖아 무기가 약간 정해져있다보니까 탐욕 다 올리죠 탐욕 5개 되면 100개에요 칼 어 몇개 안돼 칼 그 다음에 그 태권도그 이거 돈있으니까 일단 다 먹어요 일단 백 채우고 퍽이 좀 줄인 다음에 또 2라운드 가기 전에 또 먹으면 다 너무 비싼데 오 잠시만 위력 방어력 크리티컬 미쳤다 이거 칠리집 크리즈력 죽도 죽도? 검독하시죠 아니 왜이렇게 단거리 무기만 나와 씨발 오이 칠리집 공 근데 이런거에 속으면 안돼 씨발 게임 병신이야 이거 이거 원거리가 너무 좋아 어 근데 야무지게 두들겨 펴긴한다 철갑을 떴다 가본 나이스 어 이속 줄어드는데 방어력이 15구나 큽니다 이거 박스 있어요 일단 이 새끼 좀 잡고 제가 먹고 올게요 아 씨발 아 씨발 씨발 아 못먹는 생일을 못먹는다 아니 왜 그 염병을 떨어 아이 또또하네 잘 봐 잘 봐 이렇게 해서 가는거야 나이스 잘 봤습니다 새총 이렇게 해서 가는거야 잠시만 새총 오 데미지 25 데미지 왜이렇게 세 아 아 아 재밌어 보이는데 근데 아 봐봐 봐봐봐봐 젊나 볼잠한대요 젊나 볼잠한대요 갑시다 이거 야 이거 써보라고 이거 흐흐흐흐흐흐흐흐 야이 맞어라 이 씨발 놈아 써발 써발 맞어 이 씨발 놈아 맞어 개새끼야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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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건 써 이건 좋아 라운드는 상관없이 그냥 랜덤으로 나오는 거네 그니까 너는 딱 그게 정해져 있다는 거지 하지만 너는 최대 피로 해가지고 네가 검기 날릴 수 있는 그걸로 해가지고 한 대도 안 맞는다는 가정하에 한다면 넌 굉장히 센놈이지 지도 지도 안 빠져 아니 지도를 열고 좀 탑시다 어 그거 안깐네 아래 아래 안깐네 매귀걸이? 아 좋다 크리티컬이랑 회피 이렇게 올려주는 건 다 좋아요 그냥 어 계속 차곡차곡 쌓는다는 느낌으로 가야지 이제 뭐가 딱 새벽 떴을 때 내가 왼쪽 갈 때 네가 오른쪽 맡아 알았지? 예 화승총이요? 잠깐만 우와 조총은 못참지 이거? 조총은 못참아요 아니 이것도 정차 장전하는 총이야 시끄딱 빰 시끄딱 빰 그게 아니라 초당 공격 횟수가 1위야 바로 가시죠 1초에 한 발 투청용 칼이 낫지 않음? 그거 맞아요 초당 공격 횟수 3.13이잖아 그건 맞는데 그건 맞는데 재밌잖아요 가격도 얘가 훨씬 더 비싸 개소리 하지마 제 업그를 못하니까요 대시로 적을 공격할 때 대시 공격력 15% 올려주는 끈을 연결한 어? 대시로 적을 공격할 땐 뭔 말이야? 대시 공격 15% 올려주는 끈을 연결한다고? 병신이에요 형 그런거 절대 못써요 차크람 이건 아까 썼던거 형 아까 이거 되게 쎘었는데 와 이거 되게 비싸다 회심으로도 괜찮았는데 그냥 나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장거리로 가야돼 족가는 소리 하면 안돼 여러분 맞지? 솔직히 무조건 장거리로 가야돼 그럼요 어 투청용 칼이 맞아 가시죠 업그를 안하고 저 캔먹고 업그를 할게요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야 둘이서 멀리서 쏘면서 딱 타겟 하나 정해갖고 가는거야 어 랩패 위로 위로 위놈 접자 다 잡았어요 자 피하고 피하고 아 피했어요 오케이 이게 맞아 봐봐 애들 때리면서 한 대씩은 막 41 데미지 뜨고 이런단 말이야 크리티컬 앞에서 기회비용을 자꾸 날리는 거잖아 맞을 그 위험이 있잖아 계속 계속 쳐맞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 쳐맞는다라는 마인드로 해야돼 그게 맞아 더 많이 때리더라도 맞지? 위에 앉나? 아래다 아래 아 오른쪽 오른쪽 맨 오른쪽부터 좋았어 쌍쌍쌍검 쌍쌍검 맛있겠다 쌍쌍검 한번 써볼까 좀 궁금하긴 하네 쌍쌍 어? 중독 피해가 있네 거기다가 지금 세트템이야 어 총타는 질이야 족타는 질이야 족타는 질이야 족타는 질이야 족타는 질이야 어? 아니 저 하트 오른쪽 안 돌았어요 하트 오른쪽 안 돌았어요 하트 오른쪽 안 돌았잖아 어어 아 가시 조심 다 잡았어 박스 박스 걔 무기 언제 나와 아 쟤 울려가 너무 싫어 쟤가 너가 근데 너무 쳐맞고 하긴 한다 이게 한장 하잖아요 어 어 쓰실? 아니 근데 안 나왔잖아요 풀피가 안 되니까 그런가 랄프도 그냥 차라리 먼거리로 쓰게끔 해줬어야 됐나 아 좋은데 칼로 잘 써요 좀 더 피한단 말이에요 다 안 잡았어요 여깄어 여깄어 보세요 바쁘시나요 무빙 치면서 저는 이제 한 몸이 됐어요 이게 강아지랑 난 멀리서 던지는 용어 뭐야 4딜 왜 달았어 아까 밑으로 떨어졌잖아 저 업글 하고 갑시다 저 업글 하고 가주세요 어디? 쥐 모양 네 거기서 칼로 업글 하고 갑시다 보스 네 보스 아니 음식 하나 먹어야지 네 밥 먹고 와야죠 최대한 돈 다 쓸 수 있는 어 음식이 구운버섯 이게 더 낫지 않음? 구운버섯 말 안 돼요 이거 540원이잖아요 12위력 크리티컬 8.3 극딜 데미지랑 확률까지 업혀주는 거네 네 극딜 극확 극딜 극딜 극확 극피 근데 이거는 방어력이랑 같이 챙기는 이게 나 올려봐 올려봐 구운버섯 65 더 올려봐 봐요 아 50대니 이러면은 이게 맞지 어 그거 드세요 어 딜 올리는 게 맞아 깡딜이 제일 최고야 맞아 깡딜이 가장 확실 벨리알 잘 좀 잡아봅시다 전 잘하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저 나머지입니다 아니 근데 그걸 네가 오오오오오 검기 생겼다 풀피해 나가네 맞으면 안 되네 할 수 있겠지 저 저 저 잘 좀 때려봐 저 오른쪽 어 나 왼쪽 이거 줄 연결해야 돼 이 소리 난 밑에서 깡딜 할게 내가 밑에서 깡딜 넣을게 내가 밑에서 깡딜 넣을게 자 위로 한 번 점프 아 시발 한 번 더 점프 한 번 더 점프 맞았어 근데 줄이 개삭이네 안 보여요 안 보이스 피할 수가 없어 나 됐다 너무 쉽다 얘는 근데 좀 많이 처맞은 것 같은데 느낌이 저 왜 또 안 봤어요 아니 동그랗게 돌아가는 게 좀 피하기 힘드네 오케이 피 올라갔으니까 뭐 오? 나왔다 아까 뚫린 거. 나스트론드. 이건 뭐지? 모루는 뭐예요? 모루. 모루는 뭐지? 악세인가? 근데 이거는 어차피 그거 아님? 전설 창 근접. 근접이잖아. 추위 효과가 뭐지? 직접 공격 시 추위 피해라는 거는 그러면 냉기? 이거는 개사기 템인 것 같은데요. 아 또 속아 이거? 나를 데려온 그대야. 언젠간 늑대에게 가시가 되겠다. 찌끼는 이라. 어 그것도 맞아. 뭐하지? 나스트론드? 직접 공격 시 추위 피해라잖아요. 가운데 거 먹자고? 가운데 거 왜 먹어? 가운데 거 뭔데? 피통 돌려주는 거 아님? 띵믹 님이 약간 먹으라고. 저 젖만 말하면 안 돼. 모르는 뭐야? 모르는. 모루도 모르겠어요. 모르러 갈래요? 그래. 무고루고 강화? 옵션! 어! 단커비 옵션 붙여요. 응. 쓰레기긴 한데.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저거를? 어? 공격력 올라가네. 1번이 제일 좋은데. 1번? 이거? 지금 뭐예요? 지금 이거야. 근데 여기다 옵션을 더 붙여준다는 얘기지. 1번이 제일 좋긴 한 것 같은데요. 그치? 위력 올라가니까? 네. 위력에 크데미까지 올라가니까. 악쇠는 강화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악쇠? 악쇠? 악쇠 강화는 안 돼. 무구라 그랬잖아. 어? 되네 악쇠도. 되네 악쇠도? 근데 좀 오래 들고 갈 좋은 악쇠가 없어서. 이건 무기를 하는 게... 철갑옷을 차라리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디버프 없애고요. 디버프 없애고? 이속 올리는 게 없네요. 이거는 그냥 무기 강화해요. 아니 무기 강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댕댕이 칼. 제 칼. 제 칼 넣어볼래요? 안 돼. 이건 무기가 아니에요. 안 돼. 개들이 쓰는 건 무기도 아니다. 개는 개는 개다. 투청용 칼이 맞는 것 같아. 아까 근데 그 창 쓰는 게 더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스트로드를 썼어야 돼요. 시발. 청자들 말 괜히 믿었다. 시발. 모르르 이게 뭐야 공격력 15% 병신같이. 그러니까 또 하나 배워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 위력 올리자. 오 후가 됩니다. 좋네. 좋네. 오 맞네 붙네. 씻고 괜찮은 것 같아.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원거리 무기를 써야 되는 게 맞아. 진짜 피해가 없을려면은. 가운데 여벌 목숨인데 시오 비웃냐나. 아 여벌 목숨. 여벌 목숨? 아 진짜? 그럼 얘기를 해줬어야 될 거 아냐. 야 나 근데 한 대 52. 야 나 딜 개쎄. 나 딜 봐. 나 딜 미쳤지. 나 딜 미쳤어 지금. 박스 먹고 이거. 어 이거 박스? 오 주시자. 한 대 왔어. 아 씨발. 따라다닌다. 오 화성총 한번 써봅시다 한번. 아 일단 일단 잡자. 너 무기 바꿔라. 강화해주세요. 이걸 강화한다고? 아니 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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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또 새로운 무기 뜰 수도 있잖아요. 어. 다 무슨 뭐 한 손무기. 한 손무기. 저거 한 손무기. 어? 형 끼고 있는 거 한 손무기 아니에요? 봐봐요. 맞아. 아 이거 뭐야 저거. 얄은 그레이프로. 시발. 공속 25% 올라갔는데? 아니 근데 봐봐요. 한 손무기 많지 봐봐요. 한 손무기 지게. 양 손무기겠냐? 한 손. 주무기가 돼 있는데. 지렸다. 좋네요. 주시자. 주시자 저것도. 같이 팔아버리고. 바위건 뭐예요? 병신 병신. 병신 카네. 어. 이거 미쳤다. 얄은 그레이프로. 이건 시너지 효과 제대로 받겠다. 얄은 그레이프로 가시죠. 여름 그레이프로 샀고. 주시자. 머리 끄는 거야. 대시로 저거. 아 이거 병신이에요. 어 잠깐만. 최대 체력 올라갔는데? 병신이에요. 최대 체력 15나 올라갔는데? 공속 올라가고? 그러면은 뭐 뺄 거 있나요? 철갑옷. 철갑옷 방어로 올라가잖아요. 저거는요? 웨이홀이 좋은데 이거. 색깔이. 파란색인데. 그리고 은반지를 빼죠. 은반지만 흰색이잖아요. 형태한 건 모르겠고. 날개 나오면. 무조건 먹으래. 그만 먹고. 엔딩 못 보면. 이런 비행신. 이런. 아 날개를 먹으라고. 날개는 아직 안 나왔어. 흠. 이거 할까? 끈 사서. 반지랑 바꿔요. 반지 자진 끼고. 요리 가면 되죠. 반지 이거 팔아야겠다. 야롱브리프 끼고요. 주시자 빼고. 아 선물 받은 거네. 주시자 뺄게. 주시자 쉬는 거. 오오오오오. 팔면 안 되죠. 빨라졌다 빨라졌다. 공속 미쳤다. 확실히 빨라졌다. 이거면은. 이김. 보스 잡을 수 있어. 오 난 목숨. 아래아래. 아래. 아예 죽고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랄피야. 내봤을 땐. 아 죽어서 풀피 채우는다고. 풀피 채워서. 아 그거 포달타고 없네. 오 시발. 왜 자꾸 쳐맞어 랄피야. 왜 그래. 죽어. 죽어 그냥. 다시 봅시다. 뒤도 먹어요. 아 왜. 아이씨. 여기 길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자고 했던 거예요. 여기. 내 왼쪽. 컷. 컷. 네네네네네. 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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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다 피하는. 다 피하는. 으악. 으악. 어 됐다 됐다. 끝났어. 끝났어. 아 좀 쳐맞은 것 같은데. 나 왼쪽.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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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으악. 법사 있어. 법사. 야야. 랄피야. 조심해. 다 피하는. 다 피하는 중. 너 그러다 뒤져. 체력.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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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나 와있다. 우와 체력 뭐야 너. 40개 들어갔어요. 나 적 혈액 내가 먹을게. 다 피하는데 제가. 됐다. 된 것 같아. 아니 적으로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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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흥분을 해서 해 게임을. 가요. 알았어. 나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할 테니까. 아. 그냥 나대지 말고 그냥 싸워. 너도. 아 너도. 원거리 싸야돼 너도. 아니 쟤가 안 싸우면 형. 형이 개뚝 감았고. 아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내가 다 잡을게. 보여줄게. 아니. 여기 가야된다고. 시발놈아. 몸 나오잖아. 봐봐. 너 가만히 있어도 내가 잡아준다니까. 왜 쳐맞으면서 하냐고. 내 말은. 저 있는 것부터 잡아. 저 있는 것부터. 나이스. 아이 씨. 피스톨 써. 그게 낫지 않을까. 데미지 더 세. 그 업그레이드 해줄게. 아니 병신같네 무기가. 왜 키모총을. 어. 어. 너무 빨리 달려왔다. 저건 나이 실수. 댕겨? 피스톨 쓰라고. 피스톨. 확인했습니다. 어. 오른쪽. 피스톨. 포션. 체력에 뭐. 이야. 개꿀. 와. 미쳤다. 미쳤다. 진짜. 드디어 새로운. 강아지의. 소중함을 이제 또 느낀다. 근데. 다니면서 좀 안 쏘면 안 돼? 아 이거 막 듣기 싫고. 시발 짜증 난다고. 진짜로. 바쁘세요. 아 그러니까 몸만 있을 때만 때려. 바쁘세요. 하아. 바쁘세요. 시발 짜증. 존나 난다 진짜 여러분들. 어. 위력. 방어력 크리티컬. 위방크. 위방크가 맞지 않아? 그치 위방크. 비싼 게. 비싼 게 좋아요. 위방크. 비싼 게 좋은 이유가 있어요. 됐어. 위방크. 업그레이드 해 주십시오. 아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하면서 갔다 가자. 1100원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아니 얘 쏠 때. 왜 이렇게 막. 화면 흔들리고 막. 죽여버리고 싶다니까. 아니 이거 왜 이러지. 진동 꺼요 진동 꺼. 그 진동 끄자 진동 끄자. 형이 계속 진동해요. 진동 끄는 옵션 없나? 일단 벗사 좀 잡자. 아 화면이 존나 안들리니까. 짜증나. 디져버릴 것 같아. 이런 거 없. 아 화면을 꺼. 보자. 어. 편안. 이거거든요. 이거거든. 이거 거든. 진작을 했어야지 진작이. 그니까. 편안. 어어. 바닥 튀어나온 거 조심. 바로 피하고 일어나. 어. 큰 상자. 뭐야 해머? 뭐야 기절 지속식 골드드랍? 스터링 라이트? 밑에 건 추가 옵션 붙은 거네 어? 나쁘지 않은데? 때려볼까? 때려볼까 누구를? 쳐잡을 수 없었어? 업그레이드 해줄게 아 잠시만 여기서 두 번째 거까지만 딱 좋지 않아? 그냥 해봐요. 업그레이드 해봐요. 아냐 너 근데 그거 가도 돼. 바주카 가도 돼. 왜냐면 화면 흔들림 꺼놨잖아. 여기 바주카 아니에요. 따발청 아니야? 형 죽어요 그리고 나 죽으라고? 나와봐 가만있어봐 죽고 살려가지고 풀피만 들어가게 나 죽으라고? 진짜? 왜? 템 안 돌아오는 거 아님? 아잇 죽어요. 아 진짜로? 네. 맞아? 아 좀 죽어요 좀 제발. 아 그냥 그냥 하자. 어차피 너가 나한테 아니 그 저건 또 아껴야죠. 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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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죽어요 빨리. 아 진짜 죽으라고? 죽어요 죽어요. 이게 맞아? 차? 차. 113. 내가 한번 보고 와. 응. 싹. 113. 싹. 배고픔도. 줄고. 어 나 방금 주먹 들고 있어갖고 깜짝 놀랬다. 돈 원래 없었어 이제. 보스. 보스. 보스 어디있냐? 뮤에 왼쪽 위에 있는. 이번엔 장잡겠다. 총이라서. 피 없으면 좀 말해줘. 저한테 포션 바로. 알았어요. 가자. 잘해보자. 사거리 잘. 아니 나 망치 안 쓸래. 망치 쓸래. 와아. 어 위에 쓰러지는거. 가비버스 잉글. 시벌리니. 해비버스 잉글. 떨어지는거? 녹는다 녹아. 녹는다 녹아. 나 피가 왜 이렇게 많이 살았나? 엉거리가 갑이야. 아니 그 피를 내가 먹었어. 피를 니가 먹었어. 아 근데 너도 아까 그 짓거리 했어. 여불 목숨? 잠깐 이거 뭐에요? 에이 버디 죽혀. 병신. 어? 아이 시발 최대 체력이네. 어떤 시발놈이 또 구라쳤냐. 아이 시발 새끼들 진짜. 구라 존나 잘 쳐. 하여간에. 개X 같은거 뭔지 아세요? 뭐? 강아지는 그대로에요. 시발. 병신같은 게임. 돈이 최고네. 그걸 속는 키키라는데요. 그걸 속는? 뭐야? 우리 아까 왔던데 맞나? 아 네티덴 맞네. 아니. 총이 최고네 이거. 어. 떨어지는거 누르지 말고.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이거 뭐. 시간 뭐. 타임어택 그런거 아니야? 오셨다. 다 잡은거야. 다 잡은거야. 네. 아 너 대시 세번이네. 네. 원래부터야? 네. 좋네. 기본적으로. 너무 움직이지 마. 너무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서 최대한. 어. 최대 그거를 쓰자고. 거미다. 컷. 자자자자. 나야야. 피먹어. 내 앞에 피있잖아. 어. 쟤. 어. 이거 내가 먹어버렸다. 미안하다. 빨리 좀 먹어. 흥분하지 말라니까. 광경뼈 걸리는 새끼만 하냐고. 이렇게 흥분. 흥분을 해갖고. 막 쏘. 제가 버렸냐고. 흥분하지 말고 잡으라고. 형은 안 잡잖아요. 내가. 아니 같이. 천천히 잡으면 되지. 흥분 존나해. 가만 보면은. 형이 제일 흥분한거 같은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흥분을 안 하면서 싸울 수 있잖아. 왜 자꾸 쳐맞으면서 하냐고. 내 말은. 평온한데요. 진짜 너 가만히 있어볼래. 내가 한번 보여줄까? 봐봐. 너 앞만 위치에만 있어봐. 이렇게 잡지. 개흥분했대요 지금. 아니 뭘 흥분을 해. 흥분해서 팔 지금 들락쓰서 버리면서. 아니 지금 바로 밑에. 저 12시방에 보이지. 저 몹 있는거. 톡톡톡톡톡톡톡이 잡아. 근거리잖아. 근거리잖아. 아 씨. 근거리잖아. 근거리잖아. 근거리. 오케이 왼쪽. 오. 아. 먹방. 이번 판 근데 되게 좋다 느낌이. 위력. 크리티컬. 데미지. 크리티컬까지. 가야죠. 이거 가야죠. 72짜리. 아니다. 맨 위에 거 먹고 맨 밑에 거 먹읍시다. 딱 들어요. 맨 밑에 거 25잖아요. 아. 맨 위에 거 먹고 맨 밑에 거 먹어요. 먹고 맨 밑에 거 같이 먹어요. 네. 미쳤다. 이거 나중에 와가지고 배 떨어졌을 때 먹으면 개요지겠다. 비만 메타. 근데 왜 이렇게 비싸지 얘는. 크리티컬이랑 방어를 같이 붙어있으면 원래 비싼 건가. 되게 비싸네. 새를 요리해서 그런가. 어. 오케이 오케이. 아 흥분하지 말고. 자자자. 멀리 떨어져 멀리 떨어져 멀리 떨어져 멀리 떨어지고 싸워. 그렇지. 내가 말한 게 이거야. 내가 말한 게 이거라고 랄프야. 내가 말한 게 이거야. 형이 제일 못했어요. 왜 안 죽어 이거야. 왜 안 죽어. 됐다. 아 얘가 힐 주고 있었네. 시벌럼. 시벌럼. 안 죽어. 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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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맨 위로 맨 위로 맨 위로. 오케이. 오잉 질입니다. 나 한 대도 안 맞았어 근데. 그거 알아. 윙쿠츠? 날개다. 날개 아니에요 이거. 잠깐만 공속. 우와. 날개잖아요 이거. 공속. 갑바 빼요. 극딜. 갑바 내리세요. 극딜. 갑바 내려요. 아니 그것들. 갑바 내리라고요. 갑바. 네. 나에게. 지렸다. 미쳤다. 씨발 미쳤다. 오른쪽 가서 아래.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퉁. 선 finds다. 도착. 오게 좋았다. 아니 오오. 막가는거야 지금 뭐? 아 씨발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또 막 흥분하는데 또? 너가? 밑에 박스 밑에 박스 파밍을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뭐 하는 거? 파밍도 빨리 안 하고 아니 또 네 멋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또 아니 왜 그래? 아 흥분적 그만하세요 왜 이렇게 흥분해요 천천히 아 그러니까 이거 진짜 이번판 되게 잘 풀렸다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뭐 쌍쌍바 계속 나오네 어 퀴 잘 먹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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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이거 보스 아니에요? 잘 봐 뭘 뭘 뭐라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어 날개 아니래 오케이 오케이 하긴 하긴 한 대도 안 맞았어 여러분들 방금 개질었어 좌측도 있고 오른쪽도 있고 밑에 부터 갈까? 밑에 부터 가자 여기서 오른쪽 여기서 오른쪽 사슬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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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션이 최고예요 어 뭐야 뭐야 잠깐만 이거 또 바치는 그거다 치료법? 받을래요? 이거는 약간 도박인 거 같아요 아 하지마 아 해봐요 피가 많은데 왜 굳이 치료를 얘한테 왜 받아야 돼? 이 새끼 생긴 거 봐 무슨 면상 까마귀 새끼인데 면상 까마귀라니까 이거 저주의 상징이야 그러니까 이 새끼가 형을 수술했어 중세시대 때 역병을 치료하는 애들이 이거에다가 해가지고 그 흑사병 그래 그거 맞는데 형을 강동원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잖아요 아 지랄하지마 이거를 개짜 이름도 개짜 의사라고 시술함 받아볼게요 아 안돼 이름도 개짜 의사야 안돼 하지마 에바야 인생력 사면 가요 좋은 사람이 뭔 좋은 사람이야 아 안돼 안돼 아 그냥 가자니까? 왜 그래 왜 자꾸 날 망치려고 그래 지금 갬블러의 마음 아 갬블러의 마인드 가야지 갬블러 마인드 가야지 가야지 아니 하긴 시 해야지 이거 안 하면 안 하면 다 남자예요 봐봐요 최대 체력 올랐다 올랐다 최대 체력 2 올랐다 2 저도 올랐어요 근데 103 됐어요 아니 개이득 아닙니까 이거 아 아 피 피 찬다 뭐야 피가 차는데 여기서 피 왜 이래? 피가 차야 돼서 차잖아요 피가 어? 근데 60초 동안이에요 오른쪽에 시간 초이스 아 그러네 저 시간만 피 차는 거고 좋았다 방금 어 이거거든요 좋았다 너 아주 멋진 놈이구나 드로프 제가 가볼? 아니 형 쉴드 깨 쉴드 깨 쉴드 형 쉴드 사야 돼 무조건 사야 돼 돈 벌어가지고 팔고 야 이번 반 되게 잘 풀렸다 뭐 해먹어 던질게 네 팔아요 팔아요 뭐 하라고 쉴드 사라고요 쉴드 방패 어? 그러네 방패 끼고 이렇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근데 얄은 그레이프가 그거였어 한 손 무기 장착시잖아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방패는 한 손 무기밖에 못 껴요 야 두어프제 갑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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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세요 타워쉴드 사세요 이거는 가시 밟아도 안 달게 하는 거야 오오 갑옷 버리세요 타워쉴드 사 구내랑 타워쉴드 사세요 왜 굳이 이걸 사야 돼 헤비스탄스 모든 공격을 막는대요 무적 아니에요 3초간 타워쉴드 이거 가라고 네 봐봐요 이거 잠깐만 이거란 말이야 이거 우와 근데 방패를 어떻게 막아? 이거 R2 잠깐만 이건 스킬이잖아 조냐 R2 R2 조냐조냐 이거 무적이때 무적이래요 무적 이거 할 동안만? 네 3초 무적 막는 버튼 같은 거 없고 네 R2 R2 아 그냥 들고 있으면 그냥 그게 되나보다 네 가자 밑으로 저 업글 나 돈 없어 미안한데 얼마인가요 업글 530원 얼마인지 봐야죠 일단 얼마인지 봐야죠 1700원 벌 수 있어 충분히 벌 수 있어 충분히 벌 수 있어 밑으로 가자 흥분 흥분 노흥분 노흥분 가시 가시 어 가시 어차피 벗어났어 구 밖에 안 달았어 어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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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후지 후지 수리가 아 이거 무라마사 하위호환이네 무라마사 하위호환 병신템이네 이거 타고 가자 네 상점으로 벌써 1600원이에요 응 농분 어 뭐야 석그라고? 좋아 아 쓰레기템 3개 섞어갖고 하는거 아니에요? 오케이 넣어요 쿠지랑 아 그건 써야죠 이건 써야죠 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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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요 이거 이거 추스도 넣어요 못 넣어야죠 더 넣을 수 없어 기본템이라서 못 넣어 조합해봐요 아니 3개를 넣어야 된다니까 조합해봐요 안 눌려요 안 눌려요 그러면 옆에 가서 아무것도 사봅시다 쓰레기템 너 업그레이너 어떡하고 일단 사봐요 어차피 남았으니까 지금 돈 우리 못 벌거 같은데 돈 없는데 봐봐요 봐봐요 방 아직 두개 있어요 방 두개 있네 방 가자 그럼 일단 사봐요 일단 뭐 파는지 아따 900원짜리 4연 이걸 굳이 해야 돼? 4연 아니 템을 왜 섞냐고 내 말할까 봐봐 섞어도 지금 얘보다 더 나은 템이 없어 투청용 칼만큼 좋은 템이 없다니까 한번 써봅시다 갬블러 갬블러의 배포 아니 너 업그레이드하는게 훨씬 낫다고 랄피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너 업그레이드하고 하자 일단 방 두개 덜고 돈 모이나 안 모이나 돈이 안되면 업그레이드하고 하자 어 업그레이드하자고 제발 너를 어 쏴봐 그래야 이게 맞아 화면 흔들린거 없잖아 이제 방 돌고 템 나오면 합치롭치라이 어 라이브는 갬블러인데 전마는 배불러로 키우고 어? 주황띠어? 잠깐만 주황띠어? 주황띠어? 아 참 이거 3억띠 그거 아니야? 아니 3억띠인데 설정 한번 눌러봐요 아이구 템참 이것도 주황색일걸요? 그 상이야 더 상이야 더 상이야 빨간색인데 어 그냥 가 그냥 가 어 나 방금 스킬 썼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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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친놈들이 향연이다 아 위에 무슨 적이 있었어 나 정말 나 무작 쓰고 갈게 아 무적 할 땐 공격이 안 돼 씨발 공격 안 돼 공격 때문에 개사기죠 이거 어 어 남아올게 남아올게 뭐야 10차 이씨 뭐야 mbc다 뭐야 이 새끼 옷을 벗고있노 잘가 아직 남았거든요 한칸 밑에 왼쪽 왼쪽 밑에 남았어요 여기 왼쪽 밑에 어디? 아 여기? 아 아 아 아 나 피 내가 먹어야 되는데 미친새끼야 혈성관지 나왔다 됐다 피읍이다 피읍이다 적을 열 마리 죽일때마다 체력을 근데 이거 적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 그리고 제가 다 잡았기 때문에 형은 나리 내가 잡아도 적응되는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아닌거 같아 악세 같이 받잖아요 그건 아닌거 같아 근데 이거 열 마리 잡을때마다 체력을 오해 회복이잖아 그냥 조합하러 갑시다 아 다 팔았네요 아 이거 사서 조합합시다 상점 가서 갬블러 돈 없어서 안돼 템 세개가 안돼 돼요 사면 돼요 아 진짜 시발 아 좀 해봅시다 어차피 3라운드에 뒤딜일수도 있는데 보스 모르고 우리가 합시다 조금 아 돈을 왜 자꾸 이렇게 쓰라고 하는거야 카토나 사요 네 그리고 조합하러 갑시다 아 이게 염병하 와 사고 시발 존나 좋은 한손무기 전설가면 어떡할거에요 그럼 어떡할거에요 그렇게 안된다고 인마 조합한다잉 하자 병신템 나올듯 지렸다 산주머니 이게 뭐냐 배쉬한 자리에 폭탄을 나면 야 이 시발 하하하하 개죽인템 봐봐 병신템 나오잖아 하지 않았어야 됐다고 뭐가 좋아 이게 여러분들 좋을거 하나도 없는데 아니 보여줘 무슨 무기인지 아 이거 악쎄요 악쎄 악쎄 그래 이거 이 시발 악쎄요 악쎄 악쎄요 악쎄 개시리는데요 이게 그쵸 아니 시발 데미지 100이잖아요 이거 뭐지 아니 똥이나 쳐넣는 템이 뭐가 좋아 제발 개시리는데 보스가시죠 이제 보스가자 저 지금 힐 있어요 힐 저 믿으세요 보스 어떤 영상으로 좀 보고 가면 안될까 하남자 하남자 에이 진짜 하남자야 바로가세요 보스 뭔 영상을 봐야 무슨 보스 나올지 모르니까 아직 안 가봤잖아 어이 모르고 힐 썼다 아이 병신아 3개 남았어 3개 남았어 3개 남았어 풀피 풀피로 갑시다 어 툰악 툰악이 보스네 리자는 맨 큰거 나오는거 아니에요 맞네 양쪽 사이트 Promise 와 나 큰 질이었다 여러분들 지금 인정 피 하나도 안달았어 뭐야 안보인다 다시 맞네 오 뭐온다 사거리가 짧아야죠 어우 나만 때려 오! 됐구요 나 죽어 포션 하나 포리다 포션 야 이거 누르고 있어도 된다 잘 봐 와 블럭 개사기네 지렸다 이건 솔직히 큰 지렸다 나 진짜 큰 개지였다 반피깔도가 한 대도 안 맞았어 진짜로 강아지 병신같은거 저거 먹을게 강아지가 일단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저걸 먹어야 살아나지 않나요? 그럴 거 같은데? 그러네 오 새로운 아이템 뭔가요 이거? 아까 형이 먹고 싶었던 드거프지 가보신 병신 아니야 이거? 피나올릴까요? 위력 강인합니까? 피나올리자 20올랐다 누르고 있어도 된다 라이프야 저도 안나봐요 두벌리하고 안나봐요 음식 위력 위력 23위력 23위력? 와 이거 개극 딜이다 액세서리 슬롯 이거 비빔밥 무조건 먹어야 돼 비빔밥 이거부터 먼저 먹고 가자 이거 먹어야지 아 이러면 드거프지 가방 안보는게 좀 아쉽네 맞지? 더 좋은 딜 나오겠지 오 뭐야 위로 올라와 아 너무너무 정한다 라이프 하도 안 맞대요 지금? 아니 뭐 맞지도 않는데 맞았다고 그래요 잠잠잠잠 여기서 갈려면은 하나 둘 셋 뛰고 자 아직 아직 하나 둘 셋 뛰고 좋았어 좋았어 어? 정신같은 여기서 파란색 템이 나온다고? 시발 강아지도 신경좀 써라 제작자야 저거 사면 되잖아요 어어어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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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폰단 당겨 아! 가! 가! 가지만 가! 가지마 괜찮아. 하나 배웠어 그지? 밑에다 뭐 올라오면 돼 똥꼬은 올라와요 이 새끼야 이 새끼 시골새끼가 이러면 이제 다 해제되는 거고 가자 어? 이 하긴 나중에 저 차리주세요 지도 안보나요? 이러면 차라리 저기로 했었지 지도 안보나요? 잠깐만 지도 안보나요? 오 좋아 오오오오 됐어 좀 더 나온다 대형무 내가 잡을게 대형무 양쪽에 저기 조심하고 다잡았어 다잡았어 12시 우와 우와 조심해 오오오오오 화상 입었어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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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너무 세다 오른쪽 가야해 오른쪽 가야해 왜그래 으아아아 야 무슨 데미지가 40포션 하나 먹고요 나는 안 차? 어 나도 찼네 40포션이 쿨이 그래서 빨리 넣어야해 어 할배다 MP 진짜 많이 구했다 탈까요 이거? 무조건 타고 가야돼 바로 위 근데 기분 탓인지 모르는데 나 점프 이상해 밑으로 가야된다 이거 왜그래 너 너 왜그래? 오른쪽도 있잖아요 여기 오른쪽보다 밑으로 가는게 더 빠르잖아 이거 완전 손땀대가리네 어차피 갈거라면 오른쪽선이 맞지 아니 동산상 밑으로 가는게 더 빠르지 손땀대가리야 너먹어 너먹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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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정백탈 여러 번 공격? 너무 심같은 칼이네요 아니 이게 뭔데? 아니 대체 뭔데? 무슨 여러 번 공격한다고? 아니 뭔 한번 휘두를 때 여러 번 공격한다고? 말이 안되지 않아? 아까 때릴 때 이렇게 때리나봐 전기톱이네 전기톱 그렇지 아니 하지마 그렇게 하지마 아니 왜그래 잠깐만 더 힘든데요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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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서 밑에서 스티 내가 널 살리는 메타로 갈테니까 앞으로 나가지 말고 뒤에서 공격해줘 오 금상자 오 호랑이 권밥 뭐야? 지렸다 환성무기에요 심지어 이거 이거 환세치호전 병신아님? 아니 단 때려와봐요 아니 병신이야 이거 아니 원 지리는데요? 여우 여우 뭐야 초단 공격 뭐야 방어력이 아니 섬 때려와봐요 아니 호랑이 권밥 세트템이랑 같이 가는게 뭔가 그게 시너지가 있는 것 같아 별로야 병신템이야 팔면 비싸겠다 어 밑으로 가자 도망가 도망가 넌 도망가 도망가 곧 조심해 곧 맨 위로가 저 새끼 아 안다 시벌럼 다 잡았네 가자 어 일로 이제 어디 가야되나 여기 네 거기요 그.. 흥분하지 마십시오.. 흥분하십니까.. 포션 드릴게요.. 자 포션.. 오오.. 그.. 어? 새로운 보인데? 나무 라이플 터.. 대나무가.. 아 그 SB.. 무기는 다 나왔네 그러면.. 포션 이거 한 개 다 써버리고 저거까지 틀고 와야겠다.. 맞죠? 그치.. 근데 터링.. 저거 깔아놓으면 계속 때려줘요. 나쁘지 않아요. 똥거리다 씨발. 한 번 더 쓰던가. 쿨이에요 쿨. 위에서 가만히 공격만. 니가 근데 사정거리 개기네. 긴데 따라가질 못해. 방금 내가 살려줬다. 따라가질 못해. 쟤란은 이거 뭐 맞히는거야 도대체 이거. 뭘 올려놓는건데 뭘. 뭐요. 뭔가 있겠지. 도베르만 씨. 도베르만 씨. 아 왜 아래로 오는데. 타전이. 도베르만 씨. 도베르만 씨. 도베르만 씨. 보스방 타고 위에 상자 먼저 나와 박스 모래주머니 안좋은거 같은데 이거 아직 한개 빠져있다 저거 끼죠? 폭탄주머니 오 저 어플 저 어플 더 어플 더 어플까 1300원 갖고 있어볼까? 네 호감법이 좋은거 아니에요 이건 독댐칼이네 저 어플이나 해줘요 대시속도 70% 증가 대시회복속도 거기다 방어력까지 폭탄이라고 바꾸고 혈석반지? 그건 피읍이잖아요 폭탄을 버려야지 혈석반지? 열 마리 주기 때문에 체력 오해 혈반이 후반부 도모할 땐 좋을거 같은데요 신선자는거야 대시속도 70% 증가 혈반 어때요 혈반 혈반? 혈반 끼고 저 어플해주세요 오케이 고 쏴봐 뭐가 나가는거 보자 지금보다 좋은거 없다던데요 어? 어플이 안돼요 아 진짜 씨발 그 보조라는 사람 할맛 안나게 만든다 이 게임 에이 혹시 자꾸 다른게임하자 ㅈ같네 같이 커가는 재미가 있어야지 씨발 안템이네 아 3티어라고? 1티어는 아니고? 오케이 고마워 아니 아니 어 10-0 해가지고 열 마리 잡으면 괜찮은거 잘해보자 네 갑시다 죽고 살아내되는거 아니었어? 아 맞아 가시죠 이미 어디가 왜그래 헬랄프야 덤벼라 뭐야 씨발연 엠비로 ㅈㄴ나 세보이는데 악마 소무자 ㅈㄷ가 내가 악마다 우와 미안합니다 큰거 온다 큰거온다 으악 여기서 가붙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에이 어우 이 짜부댄다 저기 에헤헤 호잇 어디갔지 다음피ception 볼게요 어 ㅈ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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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ㅅㅅㅅㅅㅅㅈ 아 시발 피 몇이였어요? 피 이 정도 남았었어 내가 피가 좀.. 아니 나 뒤집나면 갔으면 깼겠다 그러니까 피 좀 쓰지 개새끼야 아니 그건 썼어요 거기다 포션도 안 썼어 알피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그거야 보니까 보조를 하는 사람이 재미가 없어 너무 총도 업그레이드 하게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보니까 씨발 할 맛이 나겠냐고 병신이 업그레이드 안 되고 거기서 막 하니까 ㅈ같애 개새끼 소리 느끼시네 씨발 어 땅 게임 갑시다 재밌었다고 내 덩그리 재밌었어